익산시 의회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와 미얀마 군부의 시민에 대한 발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제235회 정례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안전장치 없이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생화학적 공격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얀마 군부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무고한 시민을 향한 발포를 중단하라는 견의안을 채택하고 외교부와 국무총리실 환경부에 전달했습니다.